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배워법서 관광중거진을 맡고 있는 이영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주요 표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A는 어떻게 됩니까? 숫자 관련 음운 표현 패턴을 활용한 예약 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유예하오마 두어샤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A는 얼마입니까? 라는 가격 패턴을 활용한 관람료는 얼마입니까?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문표 두어샤 치엔 이렇게 말했죠. 세 번째, 야호환 두어샤 얼마를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패턴을 활용한 중국 돈 얼마를 바꾸실 건가요?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닌야호환 두어샤 런 민비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즐겁게, 의미있게 수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은 제 12강, 무엇, 모순, 어떤이라는 사물을 물어보는 음운 표현을 사용한 상용실무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뭐뭐해드릴까요? 즉, 어떤 뭐가 필요하세요? 라고 받아들이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필요하다,需要.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하나요? 즉, 필요하다, 무엇이라는 구조,需要什么. 그래서 어떤 뭐가 필요하나요? 라는 말은 필요하다, 어떤, 무슨, 뭐라는 구조로,需要什么. 명사라는 멋진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 무엇이라는 의문대명사,什么가요? 명사 앞에 쓰이게 되면 어떤, 무슨, 뭐 이렇게 쓰인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은 무슨,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명사자리의 도움을 의미하는 빵주라는 단어만 딱 집어넣어 어떻게? 그렇죠. 需要,什么, 빵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무늬를 찾으십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뭐를 찾으시나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찾다. 자, 두 번째, 무엇을 찾나요? 라는 말은 찾다, 무엇을. 이러한 구조, 자, 오, 셔, 뭐. 그래서 어떤, 뭐를 찾나요? 라는 말은 찾다, 어떤, 무슨, 뭐. 이러한 구조로 자, 오, 셔, 뭐. 명사,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명사자리의 무늬라는 단어를 꽃무늬의 것 이렇게 이해하셔서 화, 원더. 라는 단어만 살짝 얹어주면 어떤 무늬를 찾으십니까? 라는 표현은 어떻게? 그렇죠. 닌, 자, 오, 셔, 뭐. 화, 원더. 이렇게 말하겠죠.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뭇을 찾으십니까? 즉, 뭐뭇을 사고 싶으신가요? 라고 받아들이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다, 마이. 두 번째 사고 싶다라는 말은요. 뭐뭐하고 싶다, 사다라는 구조. 샹, 마이. 자, 그래서 무엇을 사고 싶나요? 라는 말은 뭐뭐하고 싶다, 사다, 무엇을 이러한 구조. 샹, 마이, 셔, 뭐.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무엇을 찾으십니까? 라는 말은 무엇을 사고 싶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그렇죠. 저, 닌, 샹, 마이, 셔,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자, 어떤 돈으로 바꾸실 건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뭐뭐로 바꾸실 건가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바꾸다, 우리말 한자, 바꿀 환자를 쓰시고 환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바꾸려고 하다라는 말은요. 뭐뭐하려고 하다, 바꾸다라는 구조. 야, 환,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응용해서 무엇을 바꾸실 건가요? 라는 말은 뭐뭐하려고 하다, 바꾸다, 무엇을 이러한 구조. 야, 환, 셔,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뭐로 바꾸실 건가요? 라는 말은 뭐뭐하려고 하다, 바꾸다, 어떤, 무슨, 뭐. 라는 구조. 야, 환, 셔, 뭐. 명사. 라는 멋진 패턴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돈으로 바꾸실 건가요? 라는 말은 명사자리에 돈이란 글자 치엔 이란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닌, 여, 환, 셔, 뭐. 치엔.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요. 그 사이의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본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법사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음료는 어떤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뭐는 어떤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즉, 어떤 뭐를 원하시나요? 라고 받아들이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원하다, 야. 두 번째, 무엇을 원하나요? 즉, 원하다, 무엇을 이란 거죠. 야, 셔, 뭐. 그래서 어떤 뭐를 원하시나요? 라는 말은 원하다, 어떤, 무슨, 뭐. 라는 야, 환, 셔, 뭐. 명사. 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음료는 어떤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은 어떤 음료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명사자리의 음료 한자 그대로 쓰시고 음료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닌, 야, 셔, 뭐. 음료. 자, 계속해서 여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술은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술은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라는 말을 어떤 술로 좀 마시겠습니까? 라고 받아들이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마시다, 허,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마시다, 무엇을 구조인 허, 셔, 뭐. 그래서 어떤 술을 마시겠습니까? 라는 말은 마시다, 어떤, 무슨, 술. 이러한 구조 허, 셔, 뭐지요. 그래서 좀 어떤 술을 마시겠습니까? 라는 말은 마시다, 약간의, 조금의, 어떤, 무슨, 술. 이러한 구조 허, 디얼, 셔, 뭐, 지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자, 약간, 조금이란 우리말을 중고론 이디얼, 같은 말 디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 형용사 뒤에 따라 붙는 디얼이란 말은요. 약간, 조금, 뭐, 뭐, 하다. 즉, 많은 분들이 형용사 뒤에만 쓰는 걸로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디얼이라는 단어가 명사 앞에 쓰였을 때 약간의 뭐, 조금의 뭐 이렇게 명사 앞에 쓰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술은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라는 말을 어떤 술로 좀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허, 디얼, 셔, 뭐, 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방으로 원하십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모양의 뭐를 원하시나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정리해보면 원하다, 필요하다, 야. 두 번째, 어떤 모양의 것을 원하시나요? 라는 말을 원하다, 어떤 모양의 것. 이러한 구조. 야, 셔, 뭐, 양, 더. 그래서 어떤 모양의 뭐를 원하시나요? 라는 표현은 원하다, 어떤 모양의 뭐. 이러한 구조. 야, 셔, 뭐, 양, 더. 명사. 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방을 의미하는 황제인. 이런 단어만 앞에 탁 넣으면 어떤 방으로 원하십니까? 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닌, 야, 셔, 뭐, 양, 더. 황제인.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이즈를 찾으십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뭐를 찾으시나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찾다, 자오. 두 번째, 무엇을 찾나요? 라는 말을 찾다, 무엇을. 그래서 자오, 셔, 뭐.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어떤 뭐를 찾으시나요? 라는 말은 찾다, 어떤, 무슨, 뭐. 이러한 구조, 자오, 셔, 뭐, 명사. 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자리의 사이즈를 의미하는 치춘을 기억하시고요. 이걸 응용해서 사이즈의 것, 즉, 치춘다. 만 딱 집어넣으면 어떤 사이즈를 찾으십니까? 즉, 어떤 사이즈의 것을 찾으시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닌, 자오, 셔, 뭐, 치, 춘다.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그 사이의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본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보수 건강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아홉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요금인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인 것 같습니다라는 말과 이것은 무슨, 뭐인가?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걸 살펴보면 첫 번째, 계산하다, 수안. 두 번째, 잘못 계산하다는 말을요. 계산하다, 잘못. 그래서 수안, 추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보통 동사 뒤에 추어가 오게 되면 잘못, 뭐, 뭐하다.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 잘못됐다라는 말을 틴 추어, 잘못 말하다는 말을 슈어, 추어.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말을 잘못 계산한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요. 그 구조는 뭐, 뭐인 것 같다, 계산하다, 잘못, 뭐, 뭐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하우샹, 수안, 추어, 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어서 이것은 무슨, 뭐인가요? 라는 패턴을 살펴보면 이것은 뭐, 뭐이다. 쩌, 시, 주르륵 기본 패턴에다가요. 이걸 응용해서 이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말은 이것은 뭐, 뭐이다. 무엇? 이러한 구조. 쩌, 시, 션, 머. 이렇게 말하고요. 여기다가 이것은 무슨, 뭐인가요? 라는 말은 이것은 뭐, 뭐이나 어떤, 무슨, 뭐. 이러한 구조. 쩌, 시, 션, 머. 명사. 그래서 여기다가 명사 자리에 요금이란 단어를 돈으로 받아들여서 쩐, 이란 단어만 딱 집어넣으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요금인가요? 라는 멋진 표현.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하우샹, 수안, 추어, 러. 쩌, 시, 션, 머, 친. 자, 열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라는 표현을 어떤 가격대의 것으로 사고 싶으신가요? 라고 받아들이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사다, 마이. 사고 싶다, 뭐 뭐하고 싶다, 사다란 구조. 샹, 마이. 자, 어떤 가격대의 것을 이런 말은요. 어떤, 무슨, 가격 위치의 것. 이러한 구조. 션, 머, 자, 웨이, 더.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라는 말은 어떤 가격대의 것으로 사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뭐 뭐하고 싶다, 사다, 어떤, 무슨, 가격 위치의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그렇죠. 닌, 샹, 마이. 션, 머, 자, 웨이, 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열한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차종을 원하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차종을 원하세요? 라는 말을 어떤 타입의 것을 빌리고 싶으신가요? 라고 받아들이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빌리다, 세네다. 라는 동사. 주. 두 번째, 빌리고 싶다라는 말은요. 뭐하고 싶다, 빌리다, 세네다. 라는 구조. 샹, 주. 그래서 어떤 차종이란 말 역시 어떤 타입의 것. 이렇게 받아들여서 어떤, 무슨, 타입, 모델의 것. 이러한 구조. 션, 머, 신, 하, 어떠.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차종을 원하세요? 라는 표현은 뭐뭐하고 싶다, 빌리다, 어떤, 무슨, 타입, 모델의 것. 즉, 어떤 타입, 모델의 것으로 빌리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표현은 어떻게? 그렇죠. 닌, 샹, 주. 션, 머. 신, 하, 어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열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메뉴는 어떤 것으로 준비할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메뉴는 어떤 것으로 준비할까요? 라는 말을 뭘 좀 드시고 싶으신가요? 라고 받아들이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먹다, 출. 두 번째, 먹고 싶다라는 말을 뭐뭐하고 싶다, 먹다라는 구조. 샹, 출. 세 번째, 뭘 좀이란 말은요. 약간의, 조금의, 무엇을. 이러한 구조. 디얼 션, 머. 그래서 메뉴는 어떤 것으로 준비할까요? 라는 표현은 뭐뭐하고 싶다, 먹다, 약간의, 조금의, 무엇. 이러한 구조. 즉, 뭘 좀 드시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표현은 어떻게? 그렇죠. 닌, 샹, 주. 디얼 션, 머. 이렇게 패턴에다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형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 말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무엇, 무슨, 어떤이라는 사물을 물어보는 음운 표현에 주목하면서 오늘 배운 주요 상용 패턴만 다시 한 번 떠올리면서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슈야우 션, 머. 명사. 어떤 뭐가 필요하세요? 라는 패턴을 활용한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런 말은 어떻게? 그렇죠. 슈야우 션, 머. 방주.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자우 션, 머. 명사. 어떤 뭐를 찾으세요? 라는 패턴을 활용한 어떤 무늬를 찾으십니까?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닌자우 션, 머. 화, 웬.다.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야우, 환, 션, 머. 명사. 어떤 뭐로 바꾸실 건가요? 패턴을 활용한 어떤 돈으로 바꾸실 건가요?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닌, 야우, 환, 션, 머. 치안.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단어를 딱 닦이면서 반복하면서 술술술 입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힘차게 달려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